반갑습니다. 화학 만점 비법 화만비 모의고사 시즌2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 30일 1, 2회차 해설 영상이 함께 업로드가 되면서 개강이 됐고요. 다음주 10월 7일 날 3, 4회 해설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서 완강이 될 거다. 4회차 봉투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즌1 모의고사 때요. 선생님 정말 어려워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30분 안에 숨은 문제를 처리해 내는 데 있어서 선생님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거의 처리가 안 됐습니다. 라는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6월, 9월 모의고사까지 같이 반영한 형태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시즌1보다는 한결 여러분들 좀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분명히 30분 안에 숨은 문제가 모든 문항이 처리되는 형태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쉬운 모의고사는 당연히 아닐 거다. 여러분들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게끔 준비를 했고요. 시즌1은요. 거의 80% 정도가 자장 문제, 저희 연구실 문제가 제공이 됐다면 퀄 모의고사에서 제공을 받은 문제에서 선별해서 좀 우수한 문항이 퀄리티가 높은 문항으로 제공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즌1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9편까지 반영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항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시즌1에서는요. 반드시 돌아오는 행복의 꽃말을 가진 프렌치 메리굴드로 제가 표지를 장식했었는데요. 시즌2에서는 해바라기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태양을 향해 자라나는 강인한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강인한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 정문화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회차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하실게요.